이재동 선수 10경기 구직전 10경기도 지금 4승 6패로 굉장히 저조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재동 선수와 함께 이 화승 5주의 원투펀치라고 활약을 오랫동안 해오던 부성훈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를 챙겨줘야지만 화승 5주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라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양상입니다 그렇죠 자 이신영 선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위해서 이 테란의 연패를 끊어내고 1승을 안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 들어서서의 전체 성적도 4승 5패로 약간 저조하고요 이신영 선수 테란다 테란전은 10경기 성적이 3승 7패로 아주 많이 쳐져 있습니다 구성훈 선수도 좋지 못한데 이신영 선수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2경기에서 김성현 선수가 거의 잡았다 싶은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쉽게 내줘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는 제 몫을 해줘야 하는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세 번째 연결 준비가 끝났습니다 3차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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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공개가 시작이 됐어요. 1대의 상황. 이신영 선수의 공군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이성훈 선수에게 하루에 2패를 기록하면서 팀이 무너졌어요. 원래 MBC 게이미 히어로 팀을 잡을 때 이신영 선수가 연보성 선수를 잡으면서 팀도 연패를 끄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성훈 선수에게 첫 세트, 마지막 세트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테란전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그나마 패스가 가장 좋았던 선수의 이신영 선수인데 이신영 선수 타는 S2가 마찬가지로 지금 하향세예요. 최근 경기에서도 이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고요. 네. 구성훈 선수는 팀이 0대4 완패를 지금 두 번 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두 경기 연속 교장을 하고 말았거든요. 오랜만에 또 나온 느낌이 있는데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진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가 이 구성훈 선수 입장에 참 아쉬웠을 거예요. 기회만 주어졌으면 내가 가서 활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해가지고요. 원래는 승리는 심장이 이상할 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벤치 선수들 선수들 팬들 다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 그렇죠.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게 경기의 재미예요. 그렇죠. 자 내려와서요. 이신영 선수는 이제 데뷔하고 얼마 안 돼서는 이제 무대 위에서 떨려서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다가 최근에 가슴 속에 부담감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가슴 속에 부담감이 많이 생겨서 경기력이 또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좀 벗어버려야 이신영 선수는 제 실력이 나오는 그런 타입인데 그렇죠. 무대 작업 훈련이 끝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잘하다가 또 이 무대 공포심이 좀 생겼어요. 예. 부담감이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 에이스가 뭔가 앞에서 승승장구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주 그 서포트를 잘해줄만한 승리로서 서포트를 잘해줄만한 이런 타입의 선수인데 자신이 선두에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약간 좀 부진한 이런 그 약간 마음이 약간 여린 이런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좀 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재능이더라고요. 타고나야 됩니다. 독한 복도. 강한 진짜 뭐 진짜 강한 정신력 이런 거는 좀 웬만한 사람들은 예. 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런 쪽에 굉장히 약해서 예. 게이머 시절에도 됐고 예. 예.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어요. 아. 선수들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히나 에이스 결정전에 나서는 선수들의 심정이 과연 어떨까 생각해보면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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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결정전에 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담대해져야 된다라고 뭐 해설하는 입장에서 말은 하지만 그 선수들의 마음을 100% 뭐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멘탈이라는 측면이 아주 유독 강조되는 이런 그 요즘 상황이라 예. 이신영 선수가 그런 면에 약점을 보이면은 뭐 개인 리그뿐만 아니라 프로 리그에서도 일정 승리 이외에 이제 더 성장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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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ας Artistokaja 이88 예. 예. 자 여기는 지금 하나 가려면 빨리 가야죠 지금 자 수비하는 벌처 2개입니다 어 지금은 만약 이득 볼 생각이면 지금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예 일단 되기만 하고 있네요 벌처관련 스킬들이 개발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계속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인거 같은데 사실 올라가는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은 선택이 될뻔했어요 최소한 손해는 안보는 구도였습니다 상대는 바로 머신잡을 올렸고 이신영선수는 벌처를 3개까지 뽑았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3팩이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벌처 2개정도로 아래쪽으로 압박을 오면은 능선에서 기다리다가 잡아먹을 이럴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수비적인 받아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이신영선수는 플레이를 하네요 예 벌처 마인 깔고 그리고 이제 시합과 하면서 벌처 스피드업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양한 여러가지 루트를 활용한 기동전 이런식으로 일단 이신영선수와 구성호선수는 경기를 이끌어갈 생각인건데 스타팅 포인트가 대각선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는 사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를 지으면서 레이스를 활용해 이후에 적극적인 시합 확보, 게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구요 이 쪽은 4팩, 이신영 3팩에서 마치 벌처를 쓸 듯한 액션만 보여주고 그리고나서 마인 개발 해놓고 벌처 위주로 뽑으면서 나머지 가스들은 모두 다 레이스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네요 네 이신영선수는 4팩까지 올렸고 구성호선수는 3팩 이후에 스타포트입니다 벌처 규모가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구성호선수도 이제 이렇게 구성호선수가 탱크가 같이 바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드온단대에서는 탱크가 나오면서 벌처가 같이 나와서 거의 홀드 잡는 이런 형태로 자리를 잡아야지 지금 이신영선수가 벌처만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 그렇죠 탱크 나와줘야 됩니다 추가 벌처 3개가 마인은 적극적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병력 이렇게 배치시켜놓고 있는 거 시야가 아직 구성호선수에게 밝혀진 상황이 아니라 조금 불안하거든요 아 그냥 다시한번 보여주네요 네 우선 뒤쪽으로 물립니다 다시 탱크 하나 더 나오고 투탱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 벌처 찍고 그 다음에 클로킹 레이스 개발하고 그 클로킹 레이스로 상대방의 전진 라인에 탱크가 섞여있든 아니면 벌처가 섞여있든 이게 의도가 있는데요 벌처 다수로 한번 확 몰아쳐서 데미지를 입히고 승기를 잡겠다 이런 생각이 보입니다 게스를 뺏다 놓았다 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서 게스 조절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벌처를 이득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팩토리를 계속 늘리고 벌처 숫자를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신영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벌처를 계속 숫자를 속이면서 상대방이 나왔을 때 아까부터 그랬거든요 이런 받아치겠다라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 글쎄요 이신영 선수가 베럭스로 상대 병력 규모나 이런거 다 봤기 때문에 약간 넓은 언덕 지역을 재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이득을 보려면 사실상 확실히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즘 연패고 약간 신중하게 플레이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클로킹 개발까지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받아치겠다라는 이런 마인드였는데 상대방이 그 그물에 걸려주질 않으니까 계속 그냥 그물만 드리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구성훈 선수가 전술적으로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런 고지를 올라가 버렸죠 클로킹 레이스 개발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탱크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테고 게다가 드랍십에 대한 반응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병력 위주의 플레이 없고 게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위로 들어가면 돼 구성훈 선수는 나가는 것보다 지금 그냥 자리를 잘 잡는 그런 상황만 연출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세미 싸움만 나오면 이걸로 지금 이등을 보기 때문에 이실형 선수가 앞마락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이러면은 여기 지금 벌처 때문에 SCP 한 곳으로 뭉쳤는데 그냥 만약에 빼는 상황이 된다면 클로킹 레이스 나오고 탱크 금방 복구하거든요 아까 이뤘던 거 그렇죠 센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바로 구성훈 선수의 드랍 공격이 이어졌고요 어느 정도 피해 보고 좀 뭐나 냈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손해를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쏘드랍 여기서 이제 그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게릴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성훈.. 그 이신영 선수는 미네랄만 쓴 데 반해서 구성훈 선수는 어쨌든 가스윙이 신 탱크가 다수 잡혔기 때문에 아까 그 전투 자체에서는 구성훈 선수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은 이제 좀 더 다양한 다변화된 패턴의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 드랍십과 레이스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SCV를 좀 잡아줬고 자원필이 적다는 거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레이스 3개에 2탄 3벌쳐 탱크 2개 전술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10분으로 활용을 해야죠 더 내려갈 것이 아니라 저 능선 위에 시즈모드 미리 해놓고 벌쳐 뒤쪽으로 빼면서 배럭스 시야 밝혀서 상대방의 탱크 잡아먹으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내려와서 잘 잡고 있어요 레이스까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드랍십도 안 잡혀서 이시영 선수는 센터에 병력을 내보내면서도 되게 불안할 거거든요 드랍십이 살아있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센터 전진하면서 이 구성훈 선수는 상대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드랍십 공격으로 시즈모드와 지금 카론부스터 업그레이드까지 같이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또하네요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들어오는 이 공격도 조금 네, 까다롭게 작용합니다 네, 이줄만 하면은 또 드랍옵니다 네, 분명히 센터쪽에 탱크 2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탱크 5개다가 벌쳐까지 이제 서포트를 해주면은 밀고 올라갈만 한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도 센터 쪽으로 유닛을 계속 보내갖고 추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안 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레이스는 한 4-5개 모이면은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자신이 지상군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건 벌쳐로만 하는 데서 그치고 그렇죠 네, 그냥 탱크는 포지셔닝 그러니까 자신의 멀티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릿 정도만 잡아주고 이후에는 이제 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탱크가 자꾸 왔다갔다 하고 이런 플레이는 불안합니다 아까 실제로 너무 내려왔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예, 상대는 팩토리 양이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팩토리 유닛이 많다는 것이 상대의 장점입니다 자신은 팩토리 유닛이 조금 더 적게 충원된다는 게 자신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단점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누르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장점이 뭐냐면은 드랍쉽과 레이스입니다 그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구성훈 선수는 아직 아껴두고 있어요 레이스는 지금 적절히 자리를 잘 잡았네요 이제 게스멀티 지역에 두 번째 게스멀티 지역에 커민센터를 안착시켜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어라인이 갖춰지는 상황까지 지금 딱 라인을 그어놨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한 발짝 정도는 앞서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신영 선수의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 팩토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지상군 체제 네 그걸로 아까 드랍쉽만 빨리 제거됐으면은 그걸로 센터 쪽을 확 잡아 버릴 수도 있었는데 드랍쉽 하나가 들어와서 귀찮게 하는 바람에 벌처가 다수 탱크를 보조를 못해줬어요 그러니까 확 밀고 들어갈 만한 타이밍 자체는 이제는 이렇고 센터에서 보다 더 넓은 자리를 잡고 상대방보다 스타팅 포인트를 일찍 돌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치전쟁이에요 이제는 자 구성훈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 이후에 추가 확장 그러면서 레이스는 아껴두고 있어요 네 레이스를 보여주질 않네요 네 그냥 모으고만 있어요 글쎄요 레이스 지금 사실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대치구도가 네 이제 출동하네요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신영 선수가 벌처 돌리고 있는데 구성훈 선수는 레이스가 날아가고 있어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위쪽에 있는 골리아셋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쪽에 있는 탱크를 아 잡아주고 네 이러면은 되는거죠 네 더 자 여기서 어 시간이 좀 끌립니다 네 시간도 많이 끌리고 아잇 그래도 자신이 잃었었던 손에는 피해는 여기서 복구를 해야죠 레이스 네 탱크가 그동안 그리고 이곳은 지금은 이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중립 멀티를 아예 못 먹었고 예 이 지금은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중립 멀티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 보너스 개념의 멀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멀티 손에는 이정도로 막고 탱크 아래쪽에서 잡아버리면은 그게 더 이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언덕에 있는 탱크 두 길을 지금 잡아내고 뒤쪽 물러섰어요 네 이런 구도가 되면은 사실 확장확장 뭐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라인이 네 전선 대치 이런 것도 정말 대해주실 것 같은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탱크 다수로 이런 식으로 라인 뚫려요 네 왼쪽 위에서도 탱크가 손해를 봤죠 오른쪽 아래에서도 손해를 봤습니다 네 레이스가 이정도 쌓였으면 소수 골리아 그냥 제압 가능하고 라인 뚫는 20정도 아무리 지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아씨 네 골리아씨 화면에 보이는 게 둘밖에 없거든요 레이스는 제 화면에 못해도 탱크 두개는 그냥 목숨은 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탱크가 제거 당하는 것도 문제고 이런 식으로 때리면은 뭐하겠습니까 시즈모드 풀고 뒤쪽으로 빼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구성훈은 병력을 시즈모드 풀고 더 적극적인 위치에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상대의 전선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탱크 하나가 그래도 라인을 잘 잡고 있어서 발키리 하나가 더 불어서 더 밀리는 걸 방지했네요 네 제거하고 좀 빠졌어요 탱크 아래쪽 탱크를 또 내주는데요 바이키리도 급한 마음에 바이키리 하나가 가서 때렸는데 그 바이키리도 죽었고 네 아래쪽에서 반드시 막아야 벌척길이 막히거든요 자 레이치가 가수의 탱크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깨져봤어요 네 그리고 추가 벌척이 또 들어가려면 SCB 하나 더 보냈습니다 구성운동도 그렇습니다 예 자 이신영 선수의 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죠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던 그런 경기는 지금 한 발짝 반 정도 예 뭐 거의 두 발짝 가까이 계속 어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있는 쪽이 구성운동 선수 쪽이고 이신영 선수는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해야하나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발키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병력으로 어느 정도 편승 현대를 만들자니 상대방의 레이스를 지금 확실하게 제거했으면 수단이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레이스를 따라가자니 그리고 지상 병력도 지금 사실 구성운동수가 더 많아요 네 네 이 라인 센터 라인에서 전체적인 병력 구성을 봤을 때 말이죠 그렇죠 예 이신영은 지금 라인이 무너졌어요 예 아래쪽으로 힘을 합쳐서 아래쪽에서 퍼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네 자탱크 숫자 지금 더 많습니다 자 올릴 생각이에요 이거를 버텨야 이신영 선수 투스타가 올라가든 삼스타가 올라가든 할텐데 확장공사인데 이 라인 무너지면 다 깨져요 센터에서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대팬데요 탱크 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벌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발키리 밖에는 없는데 이제 벌쳐 지상 병력에서 밀렸기 때문에 발키리는 그냥 아래쪽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예 구성운 선수는 센터에서 이 정도까지만 자리를 잡고 아래쪽에 멀티 스타팅을 빨리 돌리자 이 생각이거든요 자 언더 위쪽 탱크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네 자 이신영 선수 탱크 싸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예 이신영 선수가 그나마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는 예 확장 타이밍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뭐 과강하게 직장 가져가면서 지금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투스타를 가든가 스타포트 계열의 유닛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기동전에서 밀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원스타 투스타 같네요 예 이제는 가스멀티를 한군데 커벨 센터를 올렸고 센터에서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멀티 견제는 적극적으로 구성운 선수가 안 다니고 있다면은 투스타에서 유닛을 몰래 몰래 잘 모으고 공중군의 업그레이드를 미리 했을 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판단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데 구성운 선수가 어쨌든 레이스를 유지를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센터 지역 배치구조에서도 뭐 구성운 선수가 밀리거나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예 예 이신영 선수가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아까 1업 됐을 때 이쪽은 노업이었었던 그러니까 2업을 먼저 눌렀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빨리 2업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신영 선수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또 한쪽 귀퉁이를 뚫고 전장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슬슬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스타 버튼 올리면서 레이스와 발키를 섞은 이신영 선수예요 구성운 선수는 안 되고요 구성운 선수도 제공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투스타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신영 선수가 지금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센터 쪽에서 약간 밀릴듯 밀릴듯 하지만 결국 밀리지 않았고 추가 멀티 타이밍이 오히려 스타팅 앞바닥 먹는 건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싸움에서 완벽하게 뒤지지 않는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중병력만 제압을 하면 반전을 이뤄내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흐름이 어느 정도 이신영 선수가 힘을 쓸 수 있는 구도로 다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구성운 선수가 제공권을 한번 장악했을 때 약간 레이스도 재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레이스가 돌았어요 네 움직이지 않았죠 계속 움직이면서 레이스가 6대 이상이었거든요 그 레이스는 계속 움직이면서 시야 확보, 추가 확장, 벌처의 길 터주는 역할 그리고 따로 떨어진 탱크 점사해서 잡아오는데 그런 지속적인 이득을 취했어야 했는데 이신영 선수가 따라오게끔 시간을 줘버렸습니다 레이스가 놀았어요 근데 2스타를 먼저 간 쪽이 지금 이신영 그리고 3스타 먼저 확보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신영이 이전의 제공권 싸움에서 밀렸었던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네 스타포트에서 나온 레이스가 아래쪽에서 이득 보면서 센터 싸움에서도 태클을 꽤 많이 잡아먹었을 때 지상군 더 충원해가지고 센터 쪽에 있는 병력을 지상군으로 밀릴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신영 선수가 밀리지가 않고 추가 멀티는 오히려 더 먼저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3스타라는 보다 확실한 전략을 선택을 했고 멀티 견제는 오히려 이신영이 잘 다니기 때문에 중반 이후부터는 이신영 선수가 훨씬 더 플레이가 좀 다양하고 확실합니다 그렇죠 추가 확장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뭔가 굳히지 못하는 느낌이 지금 강합니다 구성호 선수가 워낙 지금 신경 쓸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좀 멀티태스킹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레이스도 적정 썼으면 훨씬 더 이득 봤을 텐데 꽤 많이 모았어요 스타보트에서도 앞장으로 있고요 상대가 포스트하고 그리고 멀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11시 쪽의 확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도권은 구성호의 것이 아니에요 멀티 견제를 처음에 드랍십으로 살짝 본진 쪽을 잠깐 건드려준 이후에 멀티 견제를 하나도 안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센터 쪽에서 자신이 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견제를 아예 안 갔던 거였거든요 드랍십이 뻔히 보는데도 지금 견제를 못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귀찮더라도 드랍십 자신의 본질 아 이거 레이스에 레이스에 가서 잡으면 되는데요 자 하다가 우선 빠지고 예 부대가 같이 묶여져 있어서 아래쪽 쳐다보면서 이 부대 이동하느라고 레이스가 가다 만 것 같네요 네 저희 다섯 스타팀 고원전식을 못 가져가고 있는 구성호 선수고요 자 위에서 내려가는데요 뒤에 자 이게 병력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또 있어요 예 자 이제 아래쪽에 클러키한 레이스 제공권 싸움인데 제공권 싸움인데요 네 제공권 싸움 자 여기서 구성훈이 무너지나요 구성훈 네 자 오른쪽도 있고 네 그래도 구성훈이 잡네요 네 먼저 좀 모았었던 것도 있고 진영 자체가 그니까 병력이 싸우는 구도 자체가 구성훈 선수가 좀 좋았습니다 이신영 선수는 약간 급한 마음에 드래그어택 당해서 정비 안된 상태에서 싸웠어요 사실 저 지역은 멀티도 아니었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싸웠으면 뭐 이신영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전투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원래 지금 타이밍에 3스타 먼저 올렸고 2스타를 먼저 또 갔었기 때문에 저 싸움에선 사실 이겼어야 돼요 이신영 선수가 이기고 그 다음에 공중 싸움은 나한테 안 돼 라는 걸 인식을 심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정비 못해서 예 그 저 발키리가 먼저 도착하면서 상대방의 레이스를 때리고 그 다음에 레이스가 아래쪽에서 넓게 퍼져있으면서 상대방의 발키리를 녹였고 예 이랬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의 레이스는 좀 힘을 못 썼고 제공권을 완전히 지금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성훈 선수가 한번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죠 네 3스타보트에서 병력 모아서 아래쪽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만 오히려 패배하고 쫓겨났어요 저 협력을 소비시키는 플레이가 아니라 뭔가 이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구성훈 선수에게도 필요합니다 네 분명히 이신영 선수의 다른 지역 스타팅 앞마당 벌칙이 지금 쌩쌩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제공권 싸움 6시 쪽에서 세미 싸움이라도 났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쪽으로 탱크 못 움직이죠 레이스 있을까봐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신영 선수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벌처길 열어주기 위해서 탱크가 받쳐준 거고요 네 이 루트 계속 놔두게 되면 벌처가 계속 새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신영 선수가 라인 자체는 굉장히 잘 잡았고 이신영 선수가 한 발짝 더 제공권 장악을 위한 체제를 더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지금 계속 그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상대와 자신의 멀티 상황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신영 선수가 다른 지역 스타팅 앞마당 지역에 비튼 SCV 양 자체가 아까 그 상대방의 구성훈 선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이 지역에 막 SCV가 3마리 일하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신영 선수 스타포트 공사진 계속하고 있고 네 레이스 다시 모읍니다 네 이제는 공중전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공중권의 제압을 이제 공중전에서 지게 되면 선벌 튀고 뭐고 지상 라인이고 뭐고 털에 안 박히는 지역에 시즈모드 되어있는 탱크는 다 죽은 목숨이니까 네 네 공중 싸움으로 지금은 가야겠다라고 완벽하게 마음을 붙였고요 그렇죠 네 반땅 싸움이에요 양 선수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아예 반반 먹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뭐 이제 뭐 다른 지역 멀티가 조금 더 빨리 돌아가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죠 네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 겁니다 네 구성훈이 1-1업 먼저 됐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구성훈 됐고 자 이신영 선수도 이 병력을 지금 다시 모았고요 네 이런 구도로 경기를 계속 이끌 생각이면은 이신영 선수는 상대 레이스에 업그레이드를 찍어보고 내가 나보다 빠르다 싶으면 터렛으로 업그레이드 완료될 타이밍을 거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신영 선수 6시 추가 확장 구성훈 선수도 12시에 완벽하게 반땅 싸움 이제는 레이스 눈치 싸움이 됐습니다 딱 절반 먹었어요 예 서로 간에 이득을 본 것도 있고 또 실수를 한 이런 측면도 있고 구도를 쿵평한 구도를 지금 깨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들여다봤는데 상대도 지금 레이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우 자 여기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칩니다 네 자 따라가고 있고 아 이거 결국 한방 그냥 제공권 싸움으로 가겠는데요 예 예 이전에는 뭐 약간 투닥투닥 하면서 구성훈이 좀 좋았다가 이신영이 따라잡았다가 뭐 구성훈이 약간 애매한 판단을 했다가 이신영도 못이 싸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한방 구도로 가는 네 그런 상황이죠 아 병력 구성이 발키리가 없어요 발키리가 없어서 못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레이스 레이스만 찍었고 자 오르지 레이스만 찍었어요 예 레이스만 찍었고 지금 발키리가 없어서 못 달려들었었어요 참 흥기도 없습니다 네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움직인건데 사실 저것도 그냥 달려들었으면 발키리에 녹았습니다 저것도 예 자 스타포트 더 늘리는 이신영 선수 네 자 상대기 구성훈 선수는 레이스 중심으로 병력 생산했고 이신영 선수는 발키리를 섞어줬어요 네 자 레츠호 지금 움직이는데 상대 지금 이신영 선수의 발키리 예 공중군이 많아지면 그런데 확실히 발키리의 효율이 진짜 급 저하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구성훈 선수는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레이스만 찍고 있는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레이스만 있는 타이밍에 좀 손해를 보기는 봤습니다 다 센터지역에서 네 발키리 하나가 지금 섞였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골리앗도 조금 섞여 생각으로 카로프터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공중싸움이 됐거든요 공중싸움을 하는 이런 와중에 결국 이제 아래쪽에 텐크가 죽은건 아쉽지만 그거 모두 다 이제 레이스쪽으로 돌리고 한번 더 습격 자 이거 센터지역 탱크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아 이거 다 진짜 똑똑 따이면은 계속 예 이제 센터 장악과 이제 갖춰진 유닛 조합으로 좀 더 거세게 몰아칠 수 있는 쪽이 이신영 선수가 됩니다 네 레이스 탱크가 되는거고 한쪽은 이제 레이스 골리앗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력전에서 어 골리앗은 뭐 탱크에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골리앗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상대방의 병력에 쓰시거든요 예 자 센터에 병력을 타놓고 있는 이이신영 선수 눈치 보고 있어요 네 구성원도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탱크 숫자를 좀 줄여주네요 네 자 인구수 확보하는 이이신영 상대 탱크 숫자를 치는 게 아니라 네 너무나 지금 많기 때문에 인구수는 지금 한정돼 있어서 네 자 이 비율 싸움이거든요 어쨌든 공중병력 많이 확보하는게 좋은 이런 타이밍이고 2업 됐어요 예 살짝 구성원 선수가 빠릅니다 예 2업 됐으니까 좀 이 타이밍에 한번 좀 따워보고 싶은게 사실 구성원 선수의 심리인데 이신영 선수가 갔다 갔다 하면서 눈치만 보고 그리고 또 이 그 라인 정도만 이제 계속 한번 한번씩 훑혀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인구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구성원 선수도 한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스타포트 잔뜩 지어놓고 커맨센터 하나 좀 안 쓰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SCB 한쪽에 있는 거 왕창 줄여버리고 레이스 많이 모으는 편이 좋아요 레이스 비율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 근처에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서 여기 2이 업 1이 업 대 2이 업 1이 업 대 2이 업 스캔 먼저 쓰고 오우 딱 오는 타이밍에 빠지네요 네 이거는 그냥 싸웠으면 이대로 싸웠으면은 구성원 선수가 앞승하는 구도였습니다 병력 규모도 그렇고요 지금 뭐 발키리가 꽤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키리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6시 지켜내고요 네 몇 개만 데리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몇 개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에게 한 발씩 쏘고 잡히는 이런 사고 발키리 발키라고 네 네 이신영 2이 업 그레이드 아 이신영도 2이 업 대기 되는데 네 자 발키리 자 레울슨 추가 면역 위에서 또 내려옵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 많이 살았네요 예 발키리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 발키리가 뭉쳐진 상태에서 먼저 풍업은 다 하고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규 결과가 나온 겁니다 1이 업일 때 내가 2이 업이니까 그 생각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상대가 2이 업이 같이 돼버린 상황에서 발키리가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싸웠기 때문에 진거에요 그렇죠 이 업그레이드 차이가 얼마 안 끝났어요 네 여러 군데에서 덤비면서 덮치면서 상대방의 발키리보다 일단은 뭐 병력의 머리 숫자로 이기고자 했었는데 아래쪽에서 대패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골치 아픈 아래쪽에 멀티를 지키는기에 약간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아픈데요 병력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병력을 일부러 위쪽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아래쪽에 길을 치기 위해서 지상군으로 네 제공권 잡고 이제 지상병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신영 선수에요 아 이 일업 타이밍에 스켓 찍어보고 먼저 싸울걸 싸울걸 이 생각이 좀 들거 같은데요 아 근데 야 마인들이 또 마인때문에 마인때문에 탱크가 2도가 다 죽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반전이 야 물약속도 안 잡는데 아끼고 아끼고 이 정도만 유지를 했는데 가다가 다 걸려서 넘어졌어요 네 진짜 경기 모르는거에요 아 지상군에 밀렸어야 되거든요 네 지상군에 밀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마인때문에 살았습니다 구사일생 네 자 다시 레이스 바이간하고 뒤를 잡는데요 네 아 바킹 무서워서 지금 못 달려들고 있어요 어우 이게 좀 어느정도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진짜 이런 타이밍에 싸웠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구성우 선수 입장에서 들거 같은데 이제 6시에서 예 어쨌든 자신이 손해를 많이 봤고 이제는 상대방의 병력이 영러시가 오는 곳을 마인이 진짜 대방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습하면 돼 뭐 지상군 구멍 그래 공중구도를 메워주겠어 이런 생각으로 네 예 어쨌든 대규모 레이스 싸움에서 지금은 이신영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넓죠 예 지상군으로 벌처만 찍어서 한번 더 보내든가 아니면은 다 이 다섯시 쪽을 레이스로 습격을 하든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이 공중군에서 약간 밀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공중군의 가교 역할을 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터렉 건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래쪽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렉 공사 들어가고 있고 다섯시가 계속 위험해요 레이스 싸움에서 한번 진거는 진겁니다 지금 이 확장기지가 아직까지 팽팽한데 어디라도 하나 밀리면 차이가 벌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레이스로 계속 길을 열어보려고 레인을 쓰고 있는 이이신영 선수 마인으로 구사일색 했지만 그거는 한 번뿐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은 안 나와요 두 번 못 심어요 이제 볼리아트 언덕에 있는 소세 탱크 때문에 지금 깊숙하게 내려가기조차 힘들고 네 레이스가 너무 많아요 백업루트 지금은 막혔고 게다가 레이스 싸움에서 한번 전기 때문에 그냥 달려드는거죠 그냥 갑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업그레이드를 앞섰다고 하더라도 생각합니다 네 네 게다가 발키리가 딱 한 세기 네기 정도 지금 앞선 라인에 뒤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이신영 그냥 달려드는데요 네 제국고 싸움에서 한 차례 지승이 따내고 하늘을 점령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기려면 밑에서 골리아시 한 한 부대가량이 계속 화력 지원을 해줘야 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상탐업이 먼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있으면 상대는 상탐업이거든요 네 네 아까부터 계속 차이가 약간 나긴 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났어요 멸스트로 보면 바로 또 상탐업 따라옵니다 네 네 자 추가 확장계제 하나 더 깨주고 있는 이이신영 선수 네 골리아스의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2업이에요 2업이에요 네 서포트를 받아야 돼요 아래쪽에 골리아시 한 부대 정도 지금 받쳐주기를 싸우겠다 이런 생각이 아직 2업이긴 한데 네 골리아시 골리아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아래쪽에서 이제 골리아시 업그레이드로 앞서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침 네 골리아시 어느정도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이 타이밍에 안 믿는거는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어 이거 약간 업그레이드를 늦게 누른 것 같은데요 원래 1,1에 0,0에서 1,1 따라간거 1,1에서 2,2 따라간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났었는데 네 네 약간 늦게 누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큰 차이가 있었고 컴헨드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뭐 자원 적으론 조금 더 이신영 선수가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으나 레이스 plague에서 모든게 갈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구도 지켜도 레이스 꾸준하게 위쪽에서 뽑아가면서 추가 멀티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구성훈 선수고요. 구성훈 선수 112에 200, 200이에요. 112에 200, 200 자원. 자신의 자원이 자원 견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멀티를 못 먹은 지역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신영 선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 견제를 받은 게 없거든요. 인구수를 확인해볼까요? 175.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SCV까지 숫자까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신영 선수가 조금 더 건강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다섯시 멀티에 목숨 걸고 지키고 계속 레이스 숫자 유지해가면서 상대방의 레이스 병력 위주로 한 방 잡을 생각해야 돼요. 가스가 5,500이에요. 이신영 선수가 전투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추가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견제를 해줬고 지금 멀티가 마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병력을 막아내기가 구성훈 선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언덕 위로 미리 올라가서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스가 단독으로 싸우는 싸움이 되면 안 되고 역시 이신영 선수도 이쪽으로 레이스 뒤에 대기하고 있어야죠. 어느 정도 밀린다 싶으면 상대방의 레이스는 100% 밖으로 달려나오니까 인구수에서는 지금 이신영 선수 앞서가고 있고요. 거의 55에서 60가량 벌써 차이가 났었는데 200 꽉 찰 때까지 구성훈 선수는 지금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러고 있죠. 자, 멀티가 칼에 뽑으면서 이신영 살짝 천진. 네, 콜리아 살려야지 안 그러면 레이스 싸움에서 대패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네요, 구성훈 선수. 멀티가 돌아가야 200 채우는 것도 금방금방 그러니까요, 아래쪽에 지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신영 선수가 아래쪽에 지금은 5C 라인을 치기 위한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인구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훨씬 더 힘이 센 상태입니다. 예, 이신영 선수는 지금 어느 정도 200을 맞췄고 아래쪽이 압박 가고 있어요. 예, 슬슬 밑에 그 아랫라인 멀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신영 멀티가 깨지면은 구성훈은 정말 200이고 뭐고 못 채웁니다. 그렇죠. 차원줄이 달리기 때문에 자, 이번 이 확장기지까지 내주게 되면은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무너져 가는데요. 아, 여기 지켜야 되는데요, 구성훈. 여기 지금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털에 때리고 뭐 이런 시간이, 이런 시간도 되게 앞당한 것 같습니다. 이 털의 벽이에요. 네. 저거 때리는 동안에 어쨌든 털의 제거하고 골리앗과 레이스의 힘으로 아, 11시 방향 레이스 싸움에서 대승 보듬고 반전 빼하자. 이게 지금은 구성훈 소수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입니다. 네. 두 대단이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딱 보니까. 네. 자, 이거 하늘을 덮고 있는 쪽은 이신영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골리앗이 밑에서 한 부대가량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지영 멀티와 이제 스타포트 라인이 다 깨져버리면은 경기를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죠? 그렇죠. 자, 이 5시가 무너집니다. 남아있는 자원줄이라고는 본집 밑에 조금, 그 다음에 12시 이거밖에는 없는데 상대방은 멀티를 끝까지 다 먹고 있거든요. 자원을 끝까지 다. 네. 자, 여기 뭐 수비하러 병력이 왔는데 자, 뒤에 이신영 손의 병력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노림수비라, 노림수 완전히. 자, 끝내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신영은. 지금 하나는 떨어지네요, 비행기가. 아, 뭉쳐서 도망가고 또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리아 씨 입건 말고 그냥 싸우는데요. 네. 자, 언덕에 구성훈 선수의 입판격 드림. 아, 여기서 힘을 더하지 못합니다. 아, 대승입니다. 대승. 아, 무너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자, 확장 동무는. 재질.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신영 제 몫을 해주네요. 김윤중, 이신영. 네, 확실히 뭐 김윤왕, 김보연이 좀 못할 때, 잘 못해질 때 제 몫을 해제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어쨌든 그 아슬아슬한 약간 내동습한 승기를 결국 다시 가져오면서 35분간의 적정 택퇴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나마 라트의 김윤중과 이신영 선수가 오늘의 팀을 살리고 있네요. 네, 펄처 드랍 10에 흔들리면서 레이스도 먼저 준비한 구성훈 선수가 레이스로 이득 보면서 아래쪽에 있는 스타팅도 먼저 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센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스타팅 포인트를 자각하는 멀찌 싸움에서는 이신영 선수가 앞서갔다라는 거 네, 그것이 결국 끝까지 좋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상대방의 레이스 체제에 대항해서 업그레이드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스타포트를 먼저 확보해놓은 점도 네, 결국 나중을 바라보는 이신영 선수의 시선 자체가 좀 넓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승. 레이스를 먼저 뽑은 쪽은 구성훈 선수였습니다만 잘 활용하고 마무리 치실 쪽은 이신영 선수예요. 아까운 경기로 쳤는데요, 구성훈 선수는. 네, 센터 잡동을 레이스로 상대는 압박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신영 선수가 잘 흔들리고 있다가 한타의 구성훈 선수 병력을 잡아먹었어요. 자, 이번 경기 이신영 선수가 잡아내고 자, 2대1로 SX 오리진이 앞서갑니다. 아, 이 원투펀치 중에 이 투펀치 구성훈 선수가 우리 패배를 했어요. 자,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승호주입니다. 이잠영 선수는 H 역할을 했습니다만 구성훈 선수는 오늘 경기를 못해냈거든요. 아, 이제는 또 이제 어떤 선수가 나오든 간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확실한 카드 이 하승호주에서 이 플라토스 라일리 힘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두 장은 지금 다 썼거든요. 자, 이 힘든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지 오히려 지금 SX 오는 만 편의 경기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직 김유란과 김구현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구현, 김유란 요즘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팀의 에이스 자리에 서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윤중. 그렇죠. 김윤중 선수 오늘 잘 열어주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신영 선수까지 거의 뭐 힘들었던 경기를 진작 아그룩강으로 이겨낸 거예요. 자, 이 세 번의 경기 잡아내고 이제 2대를 마셨습니다. 자, 이 이신영 선수의 이 활약 오늘 이 중간다리 역할 승부의 본수령에서 이잠영 선수 제 목소리 제대로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재동 선수는 이미 두 번째 세트에 나왔고 SX 소울팀의 김구현 선수와 김유란 선수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김구현 선수가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마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신영 선수의 활약 가장 중요한 전투 두 팀을 대표하는 이 테란 에이스의 대결에서 이신영 선수에게 따냈습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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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